어떻게 돌아왔는지 믿을 수 없었던 이별이 없기에 그 모습 말을 했는지 그저 눈물만 흐릴네요 믿을 수가 없었던 이별이 없기에 무슨 이유 떠나야 했나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어 나는 내 모습이 정말 싫어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할 나는 내일 따라 끝은 어디일까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할 무슨 이유 다 나야 했나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할 내 모습이 정말 싫어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할 그대가 감사합니다.